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. 몰랐습니까?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.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.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. 2차 주가 조작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.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국민적 의혹을 생각합니다.